안녕하세요. 올로버트크루즈의 크루즈러버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즐길거리가 많은 주립공원으로 얼레어스테이트팍을 소개합니다. 북부 뉴저지에서는 1시간 30분 이내, 뉴저지 해안가에서는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최종에는 무료이고, 주말과 연휴에는 차 한대당 5불, 타주 차량은 7불입니다. 공원 안에는 교통박물관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은 곳입니다. 트레인 티켓은 3살 이상 적용되며 4불인데, 스페셜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설명란에 웹사이트를 링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몇개의 작은 호수와 개울이 있고, 강줄기가 공원을 지나고 있어 낚시를 하거나 카약이나 카누를 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 마운틴 바이크나 승마를 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는 공원이에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주차장이 다르니,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주차하세요. 사슴 사냥이 허용되는 공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원 오피스에서 확인하세요. 그릴과 테이블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기는 것도 좋아요. 하이킹을 원하는 분은 모기약을 지참하세요. 장소에 따라 물꽃이 많은 곳이 있네요. 하이킹 트레일 중에 만나는 내처센터입니다. 자녀와 동행한다면 오픈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화장실은 공원 오피스나 교통박물관 옆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교통박물관 앞에는 푸드트럭이 있어서, 음료나 식사를 사서 파라솔 아래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엔 에이틴홀 디스코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주중에는 사람이 없어 여유롭게 디스코골프를 할 수 있으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해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캠프사이트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오픈하며, 사용료는 뉴저지 거주자는 하리에 20불, 타주 거주자는 25불입니다. 쉘터는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픈합니다. 뉴저지 거주자는 하리에 48불, 타주 거주자는 60불입니다. 5마일 거리에 자동차 경주장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스케줄 가입장료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외에도 근처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으니, 캠핑을 하며 며칠간 머물고 싶은 장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얼리어스테이트 팍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늘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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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